SK스케어가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추진 중입니다. 그룹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뿐 아니라 통신, 이커머스 등 일상생활에서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. 출범 후 내림세를 지속하던 SK스케어 주가의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, 이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SK스케어가 연내 암호화폐 발행을 추진합니다. SK스케어는 SK그룹의 투자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11월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에 출범했습니다. 첫 투자로 가상화폐 거래소 코비 지분 35%를 인수했는데 관련 사업이 보다 구체화된 겁니다. 현재 SK스케어는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목표로 블록체인 테스크포스 팀을 결성하고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. 발행 목표 달성 시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. SK스케어는 암호화폐 공개 절차를 통해 발행 후 거래소 상장을 계획하는 상황. 암호화폐 상장을 통해 화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이를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 내에서의 적용뿐만 아니라 통신, 이커머스, 모빌리티 등 SK그룹이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대할 요인이 되는 이제 관심은 SK스케어 주가 향방에 쏠립니다. 현 주가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약 35% 하락한 상태. 이번 이슈가 줄곧 부진을 면치 못했던 주가의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. 증권가에서는 관련 사업이 보다 구체화될 경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김연용 현대차증권연구원은 SK스케어가 출범시부터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관심을 표출해와 이번 이슈로 인한 단기적 주가 영향은 아직 미미한 상태라며 연내 발행이라는 타임라인을 제시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계획이 보다 구체화되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국내 10대 그룹 중 최초 발행 등 여러 수식어를 얻게 될 이번 SK스케어의 도전, 주가에도 힘을 보탤 요인이 될지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이데일리 TV, 이해랍니다.